자, 이번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! 자, 풀어보라금! 네, 정답! 예스! 잘 푸는데? 진짜 하마를 어떻게 표현하냐고? 닮았는데? 너 닮았네! 어? 노! 하! 하! 몰라! 오, 기타 추측입니다! 야, 내가 설명을 잘하네! 아, 축하해, 축하해! 아니, 잠깐, 잠깐! 춤 쉬었다, 가자! 고마워, 쉬었다잉! 아이고! 나 댄스 배틀 한 번 해보겠다! 오늘의 반대는 춤 알려나 모르겠다! 단지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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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이 날입니다! 나 이기면 성공 진다고! 다 Dennis! 아직은 Filhoo! 여기서 다시 그런 점으로 아 그만 그만 이거 가져가 아 가져가 아 잘했어 아 힘들어 자 축하해 자 들어가 오고 들어가 아이고 잘했다 자 이번엔 아이돌 댄스가 좋겠어 자 노래 갑니다 노래는 BTS 나는 BDS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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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자 이거 즐거웠고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남다비 성격이 어떤 거 같아? 되게 노력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어떤 게 많이 힘들었지? 게임 하나 하고서 바로 막 눕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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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었다 자고 뭐 쉬었다 갑자기 또 빛을 들여달라고 근데 막 되게 귀여워요 헤헷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 또 만나자 정말 즐거웠어 안녕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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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다들 행복해 안녕 사랑해 오우 3 2 1 1 1 2 2 2 2 3 3 2 2 2 3 3